자 EBS 지문보석강의 수특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56번 지문 장문독해로 나와있는 지문이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은 두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각 단락의 초반부에 주제 메시지가 전달이 되어있구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관료주의적인 그래서 수직적인 그렇죠 이런 조직과 그 다음 이제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수평적 조직 특히 이제 수평적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7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조직을 한번 떠올려 보자구요 그러면 기존의 관료주의적인 조직은 예를 들어서 여기 과장님이 있고 과장님 밑에 대리님이 두 분이 있고 대리님 밑에 또 평사원이 이렇게 두 명이 각각 있는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조직과 그 다음 이 한 명의 조직의 리더는 있을 수 있는데 이 조직이 네트워크 상으로 구성이 되어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서로 6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죠 이렇게요 6명이니까 이렇게 가야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는 조직 어떤가요? 그럼 여기 모두와 이렇게 좀 평면으로 구성이 되면서 굉장히 여러 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는 거고 기존의 관료주의적인 이런 수직적인 어떤 이런 단체는 조직은 어떤가요? 뭐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한 명씩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정보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걸러지고 걸러지고 어떤가요? 이 리더 입장에서는 한정적인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래서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정부 어떤 일 처리 됐다는 게 올라가지만 과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절반밖에 아니면 뭐 어느 정도 일부분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여기 나온 지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해가 좀 더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합니다 In the business world. 자 이 사업 세계에서요. 기업의 세계에서 Large bureaucratic. 자 이 단어가 이제 뷰로라는 단어가 사실은 원래 프랑스어 책상이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관료주의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고 이 bureaucratic. 원래는 이제 크러시의 형용사인 텐데 이게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디마크러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네모라는 단어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통치한다. 알겠죠? 근데 이제 뷰로크러시 이런 책상이 나타내는 비유적인 뜻인 겁니다. 뭐예요? 굉장히 관료주의적인. 알겠죠? 자 그런 관료주의적인 그런 이 단체, 조직들은요. 이따금씩 enable 할 수가 없는데 바로 to compete. 경쟁할 수가 없답니다.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against. 자 뭐에 대항하여? smaller. 더 작고요. innovative firms. 좀 더 혁신적인 회사들이에요. 특히나 어떤 산업에서냐면 changing quickly.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그래서 특히나 이 초반부 주제문이고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뭐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 더 작고 더 혁신적인 회사들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커다란, 거대한 그런 이 관료주의적인 단체, 조직들이 더 안 좋다는 거고 할 수 없다. 경쟁할 수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어휘 문제도 가능하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근거들, 뒷받침들을 보자고요. 이 문장까지도 주제문으로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같이 묶어서 여기까지 topic sentence 체크하시면서 보세요. this situation. 자 이런 상황은 occur. 발생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왜 그럼 이제 더 큰 이런 이 관료주의적인 단체들이, 조직들이 경쟁이 안 되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자 이런 혁신적인 회사들이 tend to have a flatter. 자 이 부분이요. 좀 더 자 플랫터. 이 수직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수평적인, 더 납작한, 그죠? 평면적인.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온 게 아니라 모두가 연결이 돼 있는 네트워크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는 걸 좀 더 평평하다, 플랫하다. 그리고 좀 더 민주적이다라고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알겠죠? 자 뒷받침 계속 가봅시다. compare, 비교를 한 번 해보세요 하면서 여기는 이 compare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요. 눈에 좀 들어오죠? compare, a, with, b고요. 나올 때마다 얘기하지만 이것도 뭐 지금 이 교재 상에서는 처음 얘기해 주니까 한 번 더 해줄게요. compare, a, with도 괜찮고요. to도 괜찮습니다. 이거 둘 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compare 뜻도 두 가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하나는 여러분 다 잘 알고 있는 비교하다. 맞습니다. a와 b를 비교하다. 맞아요. 또 하나 무슨 뜻이 있냐면 비유하다. a를 b에 비유하다도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동안 기출모의고사 여러 번 나왔으니까 둘 다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기서는 물론 비교하다입니다. 그럼 다시 이 일차원적인 평평한 그러한 이런 네트워크의 일차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평면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네트워크 구조. 어디 내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또 a에 대한 수식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각각. 아, 더 작고 혁신적인 회사 내에서 이런 네트워크적인 구조와 뭘 비교를 하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그러한 bureaucratic, 관료주의적인 구조를 비교해 보세요. 좀 더 큰 관료주의적인 어떤 단체에서, 조직에서요. 뭐 안 좋다는 얘기죠. 전자가 더 낫다는 얘기죠. 자, 노트. 주목하세요. 자, 계속 명령문이래요. 뭐 뭐 하세요 이러면서. 자, 뭘 주목하냐면 이런 부분들 이제 빈칸 내기 좋죠. 보세요. 네트워크 구조가 이런 것들. 더 계층이, 아까 그림 보이는 거 떠올려 보세요. 계층이 더 적다. 자, 뭐보다? 자, 전통적인 그런 관료주의적인 구조보다. 아까 전통적인 관료주의적인 구조. 다시 한 번 간단히 글을 드리면 레벨이 1, 2, 3 하면서 어땠어요? 적어도 수준이 하나, 둘, 세 개의 계층이 존재했던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아까 네트워크적인 구성은 어땠나요? 그냥 하나의 리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의 그런 단계로만 구성이 돼 있는 거니까. 알겠죠? 이걸 더 적은 레벨, 단계, 계층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표현을 해 준 겁니다. 이런 것들 빈칸 내기 딱 좋죠. 계속 갑니다. moreover. 게다가, in the network structure,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구조에서는요. 여기가 살짝 까다로웠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이런 부분은 어휘 빈칸 다 가능하면서 보세요. lines of communication이 주어고요. 여기 있는 링크가 동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정확히 여기가 주어져. 자, 의사소통의 그런 라인이, 그죠? 링크 all unit, 모든 그런 개체들을 유닛, 드릴 링, 연결해 줍니다. 아까 봤잖아요. 모두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관료주의적인 단계에서는 내가 과장역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안 되죠. 대리님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모두가 연결돼 있지 않고 기존의 관료주의적인 어떤 체제에서는요. 그런데 다시, 이러한 네트워크적인 구성에서는 의사소통에 관한 라인들이 전부 다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링크, 뭐 이분까지. 여기 링크 가지고 이렇게 빈칸 연결이 가능하고요. 됐죠? 자, 한 줄 더.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그런 이 관료주의적인 구조에서는 다시 한번 이런 부분 또 관료주의적인 부분에서는 정보가 흐르는데 오직 upward, 어디로만? 위로만 흐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좌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오직 이런 밑에서 뭔가 결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일부의 정보만이 올라가는 이러한 구성을 따르게 된다.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뒷받침을, 이제 구체적인 사례, 스웨덴과 일본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번째 단락에 나오는 이 첫 문장도 이 단락의 주제문이고 이걸 전체 내용하고 다시 한번 연결이 되죠. topic sentence에 사용하고 붙여주시고요. 갑니다. 많은 증거가 suggest, 여기서 suggest는 뭔가를 암시한다, 보여준다 이런 거죠. 뭐냐면, 다시 한번. 이거 가지고 이제 말장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자, 관료주의, 근데 기존의 관료주의가 아니라 플래터한, 이제 평면에 좀 더 납작한 형태의 이런 계층 구조가 아닌 이러한 아하, 관료주의적인 그런 단체가, 조직이 그런데 또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아하,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여있네요. decentralized, 뭐예요? 덜 중심화되어 있는, 아까 이 맨 위에 과장님이 거 거기서 쭉 내려가는 이 centralized가 아니라 decentralized decision making, 그렇죠? 뭔가 이제 좀 분산되어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이 multiple lines of communication, 앞에서 나왔었던 자, 이 좀 더 많은 그런 의사소통의 그런 이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더 플래터한, 이제 됐죠? 그러한 bureaucracy, 자, 아까 나왔던 이런 관료주의 체제가 그 다음 여기가 동사입니다. 여기가 주어고요. produce more satisfied workers, 더 만족스러운 그런 어떤 직장인들 그리고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고객님들 그리고 더 큰 이익을 produce, 만들어낸답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통째로 빈칸으로 이렇게 낼 수도 있고요. 됐죠? 자, 여기에 대한 뒷받침으로서 보세요. Some of these evidence, 이러한 증거 중 일부가 comes from Sweden and Japan, 자, 스웨덴과 일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가 나오죠. 자, 1970년도 초에 시작해서 이제 볼보가, 이 스웨덴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입니다. 볼보와 도요타가 verb, 어디에 있었냐면 at the forefront, 최전방에 있었답니다. 이런 관료주의적인 혁신이에요. 이러한 국가들에서, 일본 내에서 그리고 이 스웨덴 내에서 관료주의적인 혁신의 최전방에 있었대요. 그래서 좀 혁신을 했나봐요. 보자고요. they begun, 그들은 시작을 했는데 이거 가지고 실제로 저 어휘 문제가 나왔었죠.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관리자의 그런 포지션, 위치들을 아까 우리가 계층 단계로 돼 있었던 건 이 중간관리자 없애버렸대요. 오호, 계속 갑시다. they allowed, 그들은 허락을 했는데 하면서 여기 문장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문장구조가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1번을 허락을 했고 그리고 2번을 위임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병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많은, 이런 부분 빈칸낼 수 있죠. worker participation, 이렇게요. 이 근로자들의 참여를 허락했습니다. in a variety of tasks, 다양한 어떤 업무들에 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냐면 related to their main functions, 회사들의 주요한 어떤 이 작용들, 회사의 중요한 기능들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에 있어서 이 근로자들의 참여를 허용을 했대요. 자, 그리고요. 또 이 회사들이 navigated, 제가 위임을 했는데 더 남기하셔야 되고요. authority, 어떤 어떤 권위를요.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to autonomous teams of dozens or sole workers. 이 자율팀, 뭐 한 수십 명, 한 십여 명 정도 혹은 그 정도 되는 그런 근로자들로 되어 있는 자율적인 팀에 관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됐나요? 근데 그들이 어떤 근로자들이냐면 자, 그 다음 여기 문법 조심하시고요. 그들이 허락을 받은 거죠. 한 게 아니라 허락을 받은 자, 투부정사하도록 뭐 많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아, 이게 포인트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위에서 명령을 내려와야 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이러한 직장인들로 좀 근로자들로 채웠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they form 그들은 형성을 했는데 자, 이 품질 어떤 이 사이클, 서클이란 걸 형성을 해서 이 근로자들에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알아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correct the defect 결함들을 스스로 찾아냈고 좀 더 정적을 했대요. 이 프로덕트 제품과 그 서비스에 있어서 알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좀 더 나은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요. 알겠죠? 이 중앙관리자 없애고 했더니 그들에게 권한을 주고 했더니요. 결과적으로 product quality 제품의 어떤 품질과 work on morale 단어 조심하시고 이게 사기입니다. 이건 언제나 혼동의 위로 잘 나오는 게 moral 이건 도덕이고요. motor 그럼 이건 치명적인이고요. morale 그럼 이건 사기고요. 알겠죠? 자, 이 직장인의 사기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익 그쵸? 이것이 이런 것들 improved 어기문제로 나왔었죠?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 갑니다. these ideas 자, 이러한 생각들이요. have spread well beyond 스웨디쉬 and Japanese automobile industries 그래서 스웨덴과 일본 자동차 회사를 well beyond 전부 다 넘어서서 쫙 퍼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하면서 이렇게 병렬이 되죠. 아, evident 분명한데요. 많은 이 거대한 큰 그런 북아메리카 미국하고 캐나다를 얘기하죠. 이런 회사들에서도 분명합니다. 특히 어디에서 자, 어떤 생산 분야라 서비스 분야, 섹터 이런 분야들 전부에서도 알겠죠? 그래서 얘기했던 이런 bureaucracy 기존의 어떤 관료주의적인 것들을 최대한 flatter 평면적으로 만들면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도록 하게 하는 알겠죠? 요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두 달락에 걸쳐서 보여줬고요. 지문이 길었다뿐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면 돼요. 길다고 쫄지 마시고요. 됐죠?